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력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솔로엠 종목 되겠습니다. 솔로엠 코드번호가 24807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2월 20일 오후 1시 2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솔로엠 어제와 똑같이 솔로엠에 대한 이런 기업에 대한 내용은 크게 변한게 없다는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엠 종목은 처음 보시는 분들의 기준으로 솔로엠 영상이 제작이 되었다라는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엠 코스피 전기전자에서 전자장비기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1조 2445억원입니다. 어느정도 좀 규모가 있다. 1조가 넘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1조가 넘게 되면은 좀 우량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보고 있고 외국인 기관 쪽에서 조금 매수심리가 들어와야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구요. 전송호 대표님 외에 19분께서 19.42%를 가지고 있고 KB 스톤 브릿지 사모투자 합작회사에서 7.79% 우리엠 우리사주에서 2.61%를 가지고 있다라는게 확인이 되구요. 비즈니스 썬마리 보시겠습니다. 솔로엠은 2015년 삼성전기로부터 분사가 되었구요. 전자부품전문제조기업입니다. 반도체 직접회로와 전원공급장치 전자가격표시기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 당시 1167대 1정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코스피 역대 2위에 달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매출액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 2018년까지는 조금 적자를 하다가 2019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는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구요.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제가 보여드린거는 그 ESL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거든요. 전자가격표시기라는건데요. 지금 현재 이제 삼성전기하고 삼성전기로부터 분사를 해서 삼성전기는 LG와 소닉, 인텔하고 지금 거래 중에 있구요. 솔렘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매출이 연평균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표시기 요런것들이 있는데 요런것들이 이제 마트뿐 아니라 백화점 그리고 휴대폰 파는 가게 요런것들에 대해서 지금 쓰이고 있는데 굉장히 좋다고 해요. 기존에 썼던 것들은 일단 페이퍼 태그 교체 작업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떴다 붙였다 떴다 붙었다 가격을 또 내리고 올리고 뭐 할인을 했던 것들 또 다시 고치고 이런것들이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ESL에 대한 이런 전자가격표시기가 실시간으로 고칠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재고관리도 가능하고 그리고 인건비 절감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현재는 잘 팔리고 있다라는거 좀 잘 보시면 되구요. 일단 차트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매일매일 말씀 드린게 뭐냐면 저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상장주를 3분봉 1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다라는거 121선을 한번도 넘지 않았으나 여기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한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저점을 깨지지 않는 이상 꾸준하게 모아간다고 한다면은 어느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구요. 다시 한번 21선을 121선을 3분봉 사이에서 깨지면서 하락이 되었고 지금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아서 돌아나가는 그런 흐름인지 돌아나가지 않는 흐름인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려고 한다면은 어느정도는 좀 거래량이 조금 많이 터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쪽 보시면은 이쪽 거래량하고 이쪽 거래량하고 이쪽 거래량은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거래량처럼 이렇게 많이 터지는 신고가 거래량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엠 종목이었구요. 솔로엠 종목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솔로엠에 대해서 매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요. AP투자연구소를 한번 쳐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투자연구소 치시구요. 여기 보시면은 상단 링크에 AP투자연구소에 대해서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요. 두 주식 강의 플러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뭐 주식에 대해서 뭐 새롭게 배워보고 싶다. 이런 것들 보시면은 요렇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재무 분석 나올 수 있겠구요. 그리고 뭐 엘리어트 파동이나 그리고 뭐 RSI 지표에 대해서 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주식 공부하면서 가져가시면서 도움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중 가운데 반짝반짝 녹색으로 라이브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하단에 이어 2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오늘 거를 한번 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김용재 소장님이 출근을 하시는데 7시 30분부터 어 지금 뭐 지수에 관련된 뭐 미국 지수 그리고 어 당대 이슈 그리고 뭐 시왕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좀 짚어드리면서 어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아 일곱 30분부터 요렇게 좀 이렇게 무료 종목 나가기 전에 어 관련 사항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어 무료 추천 주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해서 진행하시는 거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재 소장님께서 이제 7시 30일부터 미국 지수에 대해서 어 어느 정도는 좀 풀어준다. 누구나 좀 잘 보기 위해서 풀어준다. 제닉 엘렌 미국 재무장관이 대규모 부양책을 피록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위험 자산 투자 심리를 어 지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어 3조 달러 규모의 인폴라 투자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가 이어졌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어 일단 어 9시에 시작하면서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 2150원 매수하시면은 어 1차 목표가를 드리고 그리고 손초가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해 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어 투자해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1년에 이제 120만원 정도 하는 vip 종목들 한번 가져가시면서 수익 좀 많이 내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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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